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 입니다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인천선녀와 나뭇꽃 이에요 자 라울 입니다 봐주세요 인천대공원역 2번 출구 근교에 있습니다 농장 안쪽입니다 요렇게 다육이들이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아주 빼곡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없는 다육이가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 다육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격도 착하고 아주 저렴한 다육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인천선녀와 나뭇꽃에는 네이포트 5,000원 하는 다육이들이 많이 있어요 와 요아이 좀 보세요 라울입니다 작품입니다 대품인데 너무 예쁘죠 아주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들었네요 요아이는 조니워커 4만원입니다 요아이는 젤리카시오페아 5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와 너무 예쁩니다 색감이 너무 예뻐요 요아이는 2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와 샤프란볼주 3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빨갛게 물이 들었는데요 너무 예쁩니다 요아이는 신상으로 데려온 아이구요 스텔라라고 되어 있어요 가격이 10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아이 샤프란볼주 3만원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요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상아이 또 보여드릴게요 자 스텔라라고 쓰여 있어요 가격은 1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아이가 아주 고급진 아인가봐요 입모양이 장미꽃 모양처럼 생겼어요 핑크빛으로 라인에 물을 들었는데요 너무 예쁘죠 입장 끝이 핑크핑크 합니다 10만원입니다 요아이도 자 요아이는 줄리언 금인가요 2만8천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아이는 로빈 후시래요 3만원입니다 요아이는 아메스토로 2만원입니다 별처럼 빼쪽 빼쪽하게 생겼네요 자 요게 있는 이와이도 아주 색감 예쁘게 물들었는데요 2만5천원이래요 와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여기 인천 선녀와 나뭇곳에는 저렴한 다육이들 네이포트 5천원에 판매하는 곳이구요 화분들도 아주 저렴해요 천원부터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구요 크기별로 사이즈별로 아주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가까이 사시는 이웃님들 쇼핑 나오세요 요아이는 5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얼굴은 7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7도입니다 이렇게 풍성하고요 건강합니다 요아이도 5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쪽으로 가볼게요 자 다육이 종류들이 너무나 많구요 아주 예쁜 아이들이 아주 예쁜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이 다양하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오시기도 전철 한 번만 타면 오실 수 있어서 아주 오기도 편해요 여기 있는 요아이 너무 건강하게 생겼죠 요아이는 누군가요 요아이는 시트리나라고 하네요 자 가격은 만원인데요 얼굴 좀 보세요 자 여섯개의 얼굴을 하고 있네요 아주 건강하고 자 튼실합니다 만원입니다 와 색감들이 너무 예쁘게 물들었어요 자 다육이 쇼핑하시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요아이는 꽃피는 염자입니다 자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고요 대품이에요 잎이 동전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돈나무라고도 하죠 자 돈 들어오는 나무입니다 염자입니다 자 꽃머리가 이렇게 많이 맺혔어요 요아이들 꽃 다 피면 와 정말 예쁘겠죠 요즘 다육맘님들 월동 준비하시니라고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 다 베란다로 들이시고 하시는데요 와 와 김장만 월동 준비하는게 아니라 다육이들도 월동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날씨가 요즘 이틀동안 되게 추웠어요 그래서 다육이들 다 안으로 저희도 다 들였어요 자 요아이 좀 보세요 핑크빛으로 물이 들었는데 너무 예쁘죠 요아이는 부근가요 자 크림썬이라고 하네요 가격은 2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입장이 아주 토톰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이 빼곡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아이는 흑장미입니다 자 얼굴이 이렇게 많구요 밥이 아주 풍성합니다 자 요아이는 2만5천원입니다 자 요아이 좀 보세요 고스티입니다 목대가 이렇게 예쁘겠어요 네 포토 5천원 하는 아이들이에요 와 요아이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와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아주 작으면서도 아주 묵어가지고 이렇게 새빨갛게 됐어요 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뵈어요 안녕